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. 오늘 리뷰하신 바 아디다스에서 나온 Exhibit A라는 농구화입니다. 딱 봐도 농구화가 아니라 캐주얼화이거나 농구화 같지는 않아 보이죠. 근데 캔데스 파크라는 선수의 Player Exclusive? 약간 signature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다양한 색상 버튼으로 나왔는데 이 무지개 색깔은 뭔지 아시죠? 잘 아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라이스라엑이 사용되었고 라이스라엑이 그나마 잘 느껴지면서 지상구가 낮으면서도 쿠셔닝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편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일 특이한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 플라스틱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레이스루프 끝에 부분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로우컷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복숭아뼈에 닿을 수 있거든요. 꼭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정말 쏠려서 까집니다. 이 뾰족한 아킬레스건 부분도 조던 35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만만치 않습니다. 만만치 않은 뾰족함을 느낄 수 있고요. 힐슬립 같은 건 특히 없고 여기 힐컷칭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긴 한데요. 핏은 정사이즈 무난한데 이 토박스 위에 공간 엄청나게 남아둘고요. 통기성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. 쓸데없는 퓨즈 재질 같은 게 많이 있고 이 퓨즈 재질과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의 이질감 때문에 발가락이 여기 이렇게 눌릴 수 있으니까 여기 파고듭니다. 이것도 잘 구분하셔서 이게 자기 발에 맞는지 아니면 물집이 여기 계속 잡힐지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발에 딱 맞지 않은 이상 상당히 뾰족한 문제점들이 많은 신발입니다. 무게는 270 사이즈에 388g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의 신발입니다. 라이트 스트라이크는 지상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으면서도 풍성하게 느낀 Harden 4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Harden 4 같은 경우는 여기 플라스틱 플레이시가 가운데 하나만 있었고 라이트 스트라이크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늘 아디다스에서 하는 문제죠. 전에 데임 시리즈나 아니면 최근에 트레이형 같은 것도 이 플라스틱이 발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양쪽 모서리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느끼지 못하게 베리어가 쳐 있습니다. 다행히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친환경적이나 재활용 제품 썼다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안 좋긴 한데 인솔이 조금 특이해요. 평소에 썼던 그 밍밍한 EVA가 아니라 밀도가 높은 올솔라잇 같은 느낌이랄까요? 단단한 올솔라잇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그나마 플레이트를 좀 중화시켜 줘요. 그래서 쿠셔닝이 조금 더 나아져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인솔과 지상고 나아진 라이트 스트라이크 합쳐 가지고 약간 Harden 4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라이트 스트라이크를 잘 활용한 신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베이스가 의외로 넓진 않은 편이에요. 특히나 여기 이 부분이 좀 더 볼록 나와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.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건 아디다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좁은 편이에요. 그래도 발목 완전 부러뜨려 주는 레브론이나 그런 지상고 놓고 아예 그냥 여기 아웃리거도 없고 뾰족한 신발들보다는 나은 편입니다. 아웃솔은 이렇게 그루브가 이렇게 라인이 잘 돼서 움직임이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패턴은 상당히 좋은 패턴이죠. Converse에서 런닝 농구화를 만들 때 약간 Chuck Taylor All-Star의 패턴을 좀 살려가지고 이걸 잘 사용했었는데요.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. 그래서 게으른 청아가시 패턴이나 번개 모양 패턴 그거보단 나은데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조던 32 기억하시죠? 조던 32의 이 패턴이랑 비슷한데 이 패턴이 특이해요. 이게 잘 물리면 물릴 때가 있고 좀 어떤 부분도 미끄러운 게 있고 뭔가 균일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. 이것도 그렇게 먼지 먼지 같은 거에 좀 따라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가지고 먼지에 저항력이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. Crazy Quick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 아디다스 패턴 중에서는 나은 편입니다. 이 정도면은 가격은 뭐 찾아보시면 세일하는 사이트 많으니까 엑스비데이 검색해보시면 거의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